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이것저것 빨리빨리 쳐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새로운 세션을 하나 했는데 이제는 일본어 장문을 하고 있거든요. 나름 장문을 해보고 거기에서 부족한 점들을 채찔 비티를 이용해서 채워가고 있어요. 거기에 시간을 좀 많이 할애했습니다. 여기 빨리 끝내고 저는 일본어 본래 하던 걸로 돌아가야겠죠.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코베츠는 시카리 코베츠 구별이라는 단어고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やはり私の考えが正しかったです. 대수가 들어가도 되겠죠. 일본어 문장만 알아요. 시카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일본어文만 알아요. 일본어 문장만 알아요. 일본어 문장만 알다고 하면... 알다가 뭐지? 알 결정할 것 같은데 일본어 문장만 알아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 문장만 알아요. 됐고요. 이 카드는 지우겠습니다. 삭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카드을 삭제합니다. 이 카드은 삭제합니다. 이게 왜 와가 되어야 되죠? 이거 저 뭐야 영작 한 번만 시켜볼게요 일작이라고 해야 되나 장문을 한 번 시켜볼게요 in Japanese 이게 꼭 와여야 됩니까 오도 되잖아 되잖아 저는 이거 두 개 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고쳐서 오도 쓸 거예요 와 근데 오도 쓸 겁니다 아 이거 이렇게 써야 돼 그 다음에 얘는 다 치우고 다시 뽑을게요 아 다시 뽑을 필요 없구나 앞면에다가 뒷면 아니고 이거 앞면이죠 프론트 프론트 해서 Japanese 다시 넣으면 됐어요 보죠 이 카드는 다 삭제합니다 이 카드를 삭제합니다 이거 다 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고래오 고래오 이거 문제가 아니 말하지마 말하지마 말 많이 하면 힘들어 고래오 고래오 뭐예요 고래오 도로 요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わからないので 모르니까 도리아예즈 일단 스키브します 일단 스키브합니다 네 그냥 넘어갑니다 이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게 그냥 넘어갑니다 これをどのように説明すればいいかわからないので とりあえずスキップします これをどのように説明すればいいかわからないので とりあえずスキップします 제 생각이混ざった고 생각합니다 私の考えが正しかったと思います 私の考えが正しかったと思います 제 생각이混ざった고 생각합니다 私はこの言葉が正しいか よくわかりません 私はこの言葉が正しいかよくわかりません 제 생각이 틀렸네요 私の考えが間違っています 잠깐만요 생각이 틀렸네요 私の考えが間違っていました 私の考えが間違っていました 私の考えが間違っています 立てていくよ 最後に 넘어가고 この文章は難しいですが覚えています これも今は簡単なので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 文を追加するのに時間がかかります 私は記憶がかかります 文章をoo worrying, 아 că». 記憶はするのには 추가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語入れます 文章을 추가할 생각이에요 うーん… 話せない 語入れます 話せ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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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能追加するのに気持ちます 話せない文を追加するつもりです どのように説明すればいいか 私の答えが正しかったので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 簡単な問題でしたので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 簡単ボタンを押します 言語交換 どのように説明すればいいか 私の日本語の発音は正確に 正確ですから正確ないので、 이렇게 하면 될 거 같습니다. 私の日本語の発音は正確ないので TTSで録音します。 私の日本語の発音は正確ではないので TTSで録音します。 私の日本語の発音は正確ではないので TTSで録音します。 GPT한테入れる 거예요. 私の日本語の発音は正確にないので 内音で 라고 하고 싶습니다. 内音で TTSで録音します? 確かに質問します。 正確ではないので 正確だと思います。 私たちの日本語の発音は正確ではないので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로 해서 넣죠. 됐고, 그럼 되겠지? 넘어갑니다. 제가 아직 만들 수 없는 일본 문장들이 있어요. 와였던 것 같은데, 가가 맞아요. 제가 아직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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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서, 아직 만들어내던 일본어 문장이 있어요. 저는 아직 만들어내던 일본어 문장이 있어요. 더 sağ고, 문제점은 생전적이네요. 이 문제는 생전적일까요? 이 문제는iam, 이건. 이 문제는 여행 또는 생전적일까요? 저는 이 날짜는 어떻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실은 이 날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日付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날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쉬운 문제였으니 이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였기 때문에 간단 버튼을 누르십시오. 됐고요. 오늘 여기는 끝났어요. 일단 끝났는데 좀 봅시다. 통계를. 뭐 이틀 쉬었는데 하루 만에 다 그냥 지금 다 씹어먹은 거예요. 104개 정도 다 씹어먹고 있고 점점 제것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하면 다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아니라 내가 볼 때 이걸 해야 돼. 지금 일본어 장문에 들어간 부분들이 여기서 나올 건데 아씨 무서운데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거 끄고 다음 걸로 넘어가서 최대한 빨리 쳐내보면 글쎄요. 30분만 하고 끌 생각인데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